설거지 춤 안녕하세요 달바샷 영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춤을 출거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설거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고심 끝에 제가 새벽에 춤을 만들었는데 어떠실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약간 지루하실 때 그럴 때 이 춤을 추시면 됩니다 일단 고무장갑을 껴요 고무장갑을 끼고 좀 지루해 지루하면 갑자기 이런 춤을 이런 춤을 추고요 호흡도 가시고 부엌도 저쪽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접시 접시를 이제 놓아주는 그런 춤인데 되게 쉽지 않나요? 야 이거 혹시 낫겠다 설거지 자 예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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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